오케이. 오픈 채팅방의 최대 인원은 1500명입니다. 일반 채팅방은 몇 명일까요? 100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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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명. 300명. 찍어 또. 200명. 100명, 200명, 300명이네. 아니 기술 가정방의 단독방이 몇 분이예요? 1500명. 1500명이예요. 오픈 채팅방의 최대 인원이 1500명이예요. 근데 일반 채팅방은 1000명이예요. 전국에 몇 개의 채팅방, 국어방, 영어방은 3000명이 꽉 차있어요. 누군가 한 분이 답을 말해버렸어요. 3000명이예요. 선생님들의 소통의 요구가 워낙 많아가지고. 자, 그럼 한 사람이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? 무늬만 생겨요. 내가 몇 명이예요? 5000명이예요. 오, 크게 쓰셨어? 5000명이예요? 500명이예요. 15,000명이예요. 15,000명이예요. 제가 어느 날 여기서 걸린 거예요. 15,000명이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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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,000명이예요.